고인양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이순효입니다. 아 선생님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 6월 모의평가가 아니라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고인은.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보는 고3 앤수가 보는 그 6월 모의평가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이 시험은. 차원이 다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지. 이건 뭐 평가에 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험미도 사실은 딱 그 1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서 지수로그 삼각함수 딱 그 정도잖아요. 그치 않아? 그러니까 뭐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공부 잘했는가. 전국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겠다 뭐 그런 시험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주요 문항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이제 3월 학평 때도 제 해설관이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고1 시험법이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하고 함수. 자 그것만 이제 중요한 것만 딱 수능에 필요한 것만 딱 집어가지고 해드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여러분들 아마도 수1 들어가서 가장 이제 큰 좌절을 경험하는 게 삼각함수죠. 특히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수로그 함수까지는 그래도 뭔가 계산이 있는데 이게 삼각함수는 갑자기 뭐 원을 그리라고 하질 않나 뭐 그래프도 나오는데 뭐 이게 줄렁줄렁줄렁 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대충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이런 거 이제 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나오면 어? 사인? 뭐지 이거? 빗변 분의 높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어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세타다. 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선생님 이제 오늘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삼각함수 스페셜이에요. 삼각함수는 여러분들 그 고3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능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첫 번째 그 기초 개념 공사 상승효과 강좌가 수학 1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삼각함수야. 교과서에서는 삼각함수가 가운데 있잖아. 근데 삼각함수를 선생님 맨 처음에 다룰 정도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되면은 더 중요해질 거야. 삼각함수가 지금 막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새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일부 문제만 뽑아서 알려줄 거지만은 요것만 일단 보더라도 아 삼각함수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느낌이 올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어려운 문제까지도 좀 보긴 볼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 3점짜리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 21번이 또 삼각함수 그래프 나왔거든요. 그래서 21번까지 가면서 한 4문제 정도만 선생님이 이제 뽑아서 볼 거예요. 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들어온 김에 끝까지 한번 쭉 쫓아와 보시고 삼각함수를 몰랐다 하는 사람들은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고 선생님 수학 상승효과 수학 1 들으시면 되고 아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이 푸는 거하고 선생님 푸는 거하고 풀이 방법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삼각함수의 틀이라던가 이런 그 수능 대비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지금은 그냥 내신 문제 풀듯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풀고 있을 것 같은데 풀이 법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 요 9번 문제 이게 뭐 삼각함수의 그냥 대표주자예요. 정의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일단 삼각함수 나오면은 뭐부터 딱 그려주셔야 됩니다. 짜자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삼각함수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 그리면 안 됩니다. 삼각함수 나왔을 때 선생님 삼각형 나오는 문제 많은데요. 그거는 삼각함수의 활용이고 이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그런 거고 삼각함수는 말이지 이런 겁니다. 지금 뭐야 이거. 좌표평면 x, y 이런 건 알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그리냐면 이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선을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데 그 동경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r도 있어요. 이 r이 뭐냐면은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자 그럼 여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근데 여기 선생님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삼각형이 아니고 이거는 좌표야 좌표. x좌표, y좌표. 자 그래서 이 동경과 이 x축 이런 거가 이 각, 세타. 이게 이제 각인 거죠. 일반각 이런 거 자세한 개념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점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세타가 파이부터 이든 삼파이. 파이가 180도잖아. 얘는 270도란 말이지. 180도랑 210도 사이에 어딘가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 점도 뭐가 있겠어? 얘도 x, y 이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r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x, y, r 이 세 개를 가지고 삼각함수라는 거를 만든 거야. 왜 만들었느냐? 그거 여러분들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그냥 만드는 거예요. 원래 수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누군가가 이런 거 갑자기 만들었어. 왜? 몰라.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 그게 정의니까. 정의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r분의 y입니다. 뒷변분의 높이가 아니다. 더 이상 그건 중학교 때까지고 지금은 이제 r분의 y다. 그럼 r분의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러면 r이 얼마겠어요? r이. r이 양수니까 r을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y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x는 뭐가 나와야 돼?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을 빼면 8이잖아. 그래서 2루트 2가 나오는 거예요. 2루트 2. 그런데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써놓고 보니까 점이 어디 있어야 된대? 요기 써야 되니까 3, 4분면서 요기 써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쵸? 그래서 x가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때?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루트 2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뭐 그런 점을 대충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쯤 있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 y좌표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요렇게 해놓고 이 점 그럼 이 점이 지금 어떻게 된 거니? x, y, r이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1 r은 3 이제 요런 식으로 됐다 이거죠. 교과서에서는 요렇게 쓰진 않는데 그냥 x, y, r을 선생님 세트로 쓰려고 요런 식으로 그냥 써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의 숫자라는 게 뭐다? 탄젠트 세타다.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무엇인가? 얘는 x분의 y예요. 자, 이건 그냥 그대로 외워줘야 돼. 밑병불내높이가 아닙니다. 기울기가 아니고요. 그냥 x분의 y예요. 자, 여기 어디 뭐해? 요 세타에 대해서. 요 세타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x분의 y. x분의 y. 2루트 2분의 1. 그냥 이게 탄젠트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거 9번 문제는 맞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고3이나 n수들도 막 3등급 이렇게 나와도 이거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멈추는 거지, 공부하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대충 문제 풀 줄 아는데 고3 가가지고 성적이 뚝뚝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도 정의 제대로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그게 안 통한다. 유리화 시켜주면은 루트 2 위아래 곱해줘요. 그래서 루트 2 곱해줬을 때 분모가 4가 되죠. 4분의 루트 2죠. 자,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